신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상당입니다 오늘은 2020년 80년생 경신생 41세 원숭이띠 분들의 2020년 하반기 운세 4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80년생 원숭이띠 운세 중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업은, 직장은, 금전은, 문서은, 애정은, 건강은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태어난 음력월 기준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을 짚어 신점으로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업하시는 분들의 사업은 장사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이나 장사운에는 개개인의 운때만 좋다고 해서 모두가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흔히 대원이 들었다고 하셨던 분들도 개인의 운때는 좋았지만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잘되기는 커녕 망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단순히 개인의 운때의 좋고 나쁨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80년생 원숭이띠 운세 중 사업은, 장사운이 좋은 분들과 좋지 않은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올해 폐업이나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분들이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1월, 2월, 6월, 9월, 10월생 분들입니다 이분들 중에는 이미 폐업을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작년이나 올해부터 금전이 마르기 시작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 중에는 기존의 하단 사업을 아예 접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 분들도 있고 어떻게든 버티시는 것이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접어야 할지 계속 운영을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쪽에 계시는 분들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금전운, 재물운이 좋은 분들이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11월, 3월생 분들입니다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시작하는 시기나 사업장의 위치도 중요하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3년 이상 하신 분들 중에 현재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조금만 더 버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 운세는 운때가 좋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세 번째는 업종 변경이나 품업 변경을 하시면 좋을 수 있는 분들이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9월, 1월, 5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 중에는 최근 1, 2년 동안 상황이 좋지 않았던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좋았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올해나 내년에는 업종을 변경하시면 더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잘 되는데 그대로 하면 안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기존 사업을 그대로 하시는 것보단 새로운 일, 새로운 분야로 문이 열리는 운때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작게는 음식 메뉴를 바꾸는 것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재투자나 사업 확장을 하시면 좋은 분들이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7월, 3월, 11월생 분들입니다 재투자나 사업 확장은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시던 장사나 사업에 재투자 또는 확장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투자나 확장은 직원을 늘리시거나 인테리어를 다시 하신다거나 분점을 내신다거나 사업장을 더 큰 곳으로 이전을 하시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운때가 좋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좋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 여하를 떠나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큰 결정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저희 쪽에 계신 분들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은에 이어 직장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과 마찬가지로 전체 사주로 신청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어난 연과 월만으로 다섯 가지 운때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태어난 음력 월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80년생 원숭이띠 운세 중 직장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실직 중이신 분들 중 원하는 것으로 취직이 가능하신 분들이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3월, 11월생 분들입니다 물론 개인의 전체 사주에 따라서 취직이 되는 시기가 개인마다 달라질 수도 있고 취직할 수도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취직이 되더라도 인간 구설에 헤말리지 않으려면 본인의 사주에 맞는 일을 하셔야 하고 또 직장의 방향도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개인의 사주에 따라서 취직의 기회가 한 번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여러 번 있을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검거사직이나 퇴사 위기가 있을 수 있는 분들이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2월, 6월, 10월생 분들입니다 검거사직이나 퇴사 이유가 대부분은 좋지 않은 이유나 억울한 이유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버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분들 역시 이직보다는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니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다니는 직장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할 수 있는 분들이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7월, 8월, 12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첫 번째에 말씀드리는 분들과는 달리 현재 실직 상태가 아닌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새로운 문,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직이 아닌 분들의 경우에는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지방 발령, 해외 발령, 직무변경 등으로 운세가 좋게 바뀔 수 있는 분들입니다 네 번째는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이나 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 아직은 좋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창업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은 분들이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5월, 9월생 분들입니다 창업을 하시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우리는 두채는 운때라고 생각하시고 2021년 본인의 음력 생일달이 지난 후에 시작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 이미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하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저희 쪽에 계신 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실패수를 조금은 줄여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집과 직장이 말거나 아예 집과 떨어져서 직장 생활을 하는 좋은 분들이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2월, 10월, 6월생 분들입니다 물론 개인의 전체 사주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 다섯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액땜을 하는 방식으로 직과, 직장 또는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야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운에 이어 애정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정운에 대해서는 기혼이신 분들과 돌싱이신 분들 그리고 아직 미혼이신 분들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거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태어난 음료 월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혼이신 분들 중 이혼수가 있을 수가 있는 분들이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1월, 2월, 6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나 배우자의 외도 문제 또는 자녀 문제 등으로 이혼수가 있는 분들이지만 이혼수가 있다고 해서 모두 이혼을 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잘 찾아보신다면 이혼이기를 극복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배우자의 외도 문제, 본인의 외도 문제에 의한 이혼이기에 있는 분들은 저희 쪽에 계신 분들과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돌싱이신 분들이나 미혼이신 분들 중 현재 만나는 분과 이별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는 분들이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5월, 1월, 9월생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만나는 분과 시작부터 잘못된 만남이나 사주상 합의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별을 한다는 것이 슬프고 힘든 일이기도 하고 또 얽혀져 있는 일들이 많아서 헤어지지 못하는 분들이 많지만 나중을 생각해서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내리시고요 더 좋은 인연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재 만나는 분과는 이별을 하시는 게 좋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물론 개인의 차트의 사주나 상대방의 사주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해서 들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돌싱이신 분들 중에 과거의 배우자나 헤어졌던 분과 다시 만날 수 있는 분들이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3월, 4월, 12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전반적으로 다시 만나도 좋은 시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금전거래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돌싱이신 분들이나 미혼이신 분들 중에 현재 혼자이신 분들에게 좋은 인연수가 있을 수 있는 분들이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11월, 3월, 7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본인의 전체 사주에 따라서 좋은 인연을 만나는 시기나 외제전의 시기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외롭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은 인연이 반드시 나타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남녀 간 금전거래로 인해서 그 끝이 안 줄 수도 있다는 점도 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는 미혼이나 돌싱이신 분들 중 결혼수가 재혼수가 있을 수가 있는 분들이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3월, 4월, 8월생 분들입니다 말씀드린 분들 중에는 현재 만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올해나 내년에는 결혼수가 크게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돌싱이신 분들 중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희 쪽에 계신 분들과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아직 미혼이신 분들 중 이별수와 인연수가 동시에 들어오는 분들이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11월, 10월생 분들입니다 이별수와 인연수가 동시에 있다는 것은 잘못하면 외도나 바람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이별을 한 후에 다른 인연을 만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별하시는 분과는 깔끔하게 서로 간에 원망 없이 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애정원에 이어 건강원과 사고수, 수수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원의 경우에는 개인의 전체 사조에 따라서 좋지 않은 부분에 해당되는 시기나 좋지 않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해서 들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80년생 원숭이띠 운세 중 건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한데 본인은 모르고 병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2월, 6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혹시 모르니 하루에 더 빨리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첫 번째에 해당되시더라도 큰 병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아니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향후에 조상님께 꾸준히 정성을 들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건강 문제가 악화되거나 재발, 전의, 합병증 등이 생길 수 있는 분들이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1월, 5월, 9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 중에는 평소에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점으로 볼 때 이분들은 조상발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고비가 있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상전에 정성을 많이 들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분들이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6월, 2월, 10월생 분들입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여러 가지 형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이나 심리불안, 대행기 비증 등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저희 쪽에 계신 분들과 상담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사고로 인해서 수수수가 있을 수 있는 분들이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1월, 2월, 6월생 분들입니다 사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서 생길 수도 있고 여행을 가셔서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는 술자리나 모임 등에서 사람과의 다툼으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항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고 사람들과의 마찰도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미하지만 잦은 사고수가 있을 수 있는 분들이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10월, 2월, 6월생 분들입니다 말 그대로 자주 다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안 그랬었는데 어딘가 자주 부딪힌다거나 음식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자주 손을 베인다거나 자주 걸려서 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사고의 경우에도 경미하지만 자주 차사고가 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자주 사고가 나다 보면 언젠가는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2020년 80년생 원숭이띠 운세 사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주치하는 일들이 많았거나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주치하는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주상탈이나 상문무정, 신병, 산소탈 등의 원인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저희 쪽에 계신 분들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